빵점만은 좀 피하고 싶습니다 둘 다 빵점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저거 봐요 저거 봐요 신경 좀 봐요 제가 가는 곳이 꼭 빕니다 김수찬 조용히 해! 말 가지 마세요 음식 중이니까요 입만 살았어요 뭐야? 이게 뭐야? 뭐야? 이게 무슨 소리지? 아 정말 사고치네요 김수찬 씨 일로부터 오는 거 같은데 아 죄송한데 빵 빵 빵 빵 빵 빵점을 하나 썼는데 끝났어 넌! 굉장히 유감스럽네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귀에 키친! 내 귀에 키친!